안녕하세요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입니다. 2023년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국경일이죠. 577돌입니다. 이 한글날을 처음 기념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처음에 각야날이라는 이름으로 기르기 시작했고 바로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학회. 조선어학회의 전신인 조선어 연구회가 바로 한글, 그 당시에는 각야날이라고 했는데요. 각야를 기리는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행사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만의 한용훈 스님께서 언론을 통해 각야날에 대한 소식을 듣고 쓴 글이 있습니다. 1926년 12월 7일 동아일보에 실렸는데요. 각야날에 대하여 한용훈 나는 신문지를 통하여 각야날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 무엇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만지 이상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각야와 날이라는 말을 따로 떼어놓으면 누구든지 흔히 말하고 듣는 것이라 너무도 심상하야 아무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고 흔한 말을 모아서 각야날이라고 한 이름을 지어놓은 것이 그리 새롭고 반가워서 이상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좀 읽기가 어렵죠. 그런데다가 이제 한자도 군데군데 있습니다. 각야날에 대한 인상을 구태여 말하자면 오래간만에 문득만난 님처럼 익숙하면서도 새롭고 기쁘면서도 슬프고자 하야 그 충동은 아름답고 그 감격은 곱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야흐로 장여놓은 포대처럼 무서운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야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 각야날은 포대처럼 무서운 힘이 있어 보인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금도 가감과 장식이 없는 나의 각야날에 대한 솔직한 인상입니다. 이 인상은 물론 흔히 연상하기 쉬운 민족관념이니 조국관념이니 하는 것을 떠나서 또는 무슨 까당만한 이론을 떠나서 직감적, 거의 무의식적으로 받은 바 인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직감적 인상, 그것이 곧 인생의 모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야날이라는 이름도 매우 잘 지어진 듯합니다. 물론 각야날이라고 아니하고 얼마든지 달리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어도 각야날같이 쩌르고, 쉽고, 반갑고, 힘 있고 또한 여러 가지로 좋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쩌르다는 말은 짧다, 이거의 사투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짧고, 쉽고, 반갑고, 힘 있고, 여러 가지로 좋기가 어려우리라고, 좋다. 이런 얘기죠. 전에도 우리 말을 연구하자느니, 우리 글을 많이 쓰자느니 하는 말이 많이 있어서 그러한 말들이 다소의 효과를 내었고 또 앞으로 그러한 일에 대하야 아무리 좋은 말과 아름다운 글을 많이 낸다 하여도 각야날과 같이 쉽게 알고 길게 잊히지 아니할 수가 없을 듯 하회다. 그러니까 한용훈 씨는 각야날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죠.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각야날의 기념을 창업한 이는 우리 무리 중에 큰일을 한 사람의 하나이 될 것이에다. 조선어 연구회죠. 조선어 연구회가 이런 일을 한 걸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각야날에 대하여하는 누구든지 스스로 힘쓸 일이지만 특히 언론기관은 책임을 지고 선전하며 스스로 그 뜻을 체인하야 말과 글에 맞도록 힘써야 좋을 줄로 압니다. 천의 윤락, 아주 멀고 외로운 곳, 이 정도가 되겠죠. 바다 언덕의 적은 절에서 작은 절에서 스스로 게으름 속에 장사 지낸 나로도 각야날에 힘을 입어 먹을 갈고 붓을 드는 큰 용기를 내어 아래와 같은 시를 쓰게 되었사회다. 그래서 이제 시를, 각야날 축시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각야날 이런 시를 쓰신 거죠. 아, 각야날, 참되고 어질고 아름다워요. 축일, 제1, 대, 대는 영어에 데이. 시즌 2위에 각야날이 났어요. 각야날, 끝없는 바다에 쑥 솟아오르는 해처럼 힘있고 빛나고 뚜렷한 각야날. 데이보다 읽기 좋고 시즌보다 알기 쉬워요. 시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시즌보다 알기 쉬워요. 입으로 젖꼭지를 물고 손으로 다른 젖꼭지를 만지는 어여쁜 아기도 일러줄 수 있어서요. 아, 일러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계집 사내도 가르켜 줄 수 있어요. 각야 글이, 그러니까 한글이 아주 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각야로 말을 하고 글을 쓰셔요. 혀 끝에서 물, 물결이 솟고 붓 아래에 꽃이 피어요. 역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한용훈 시인. 정말 이렇게 근사한 시를 쓸 수가 있는 거로군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각야날 행사 소식을 듣고 쓰신 글과 신대. 오늘 577돌 한글날을 맞이해서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쟁여놓은 포대처럼 힘이 있다. 그렇죠? 한글은 힘이 있죠. 정말 좋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이 희망입니다. 아리아리!